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 방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벤시 44한테 한번 가보세요. 무기 2대가 있습니다. 좋은 것이 일단은 비상 대책이에요. 이 버전은 집중 그리고 살상탄창이 있어요. 이거는 pvp에서 엄청 좋아요. 풀버원은 사용하지 말자 그냥 안정성 조작성 디버프가 너무 커서요. 딱 이 조합으로 쓰는 것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다른 좋은 무기는 이 푸거 55입니다. 이거는 pve버전이에요. 꼭 연장탄창 써보세요. 그리고 정밀한 환불 4선 조합이 있어요. 이거는 pve에는 진짜 좋아요. 그럼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